너무도 평화로운 현재의 어느 날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나타났는데 놀란 아이들은 콤비백산 달아나고 아니 뭐하세요? 어딘가 허당기 가득한 이 남자 법소사 유쾌한 시간 여행자와 함께하는 오늘의 놀란 영화 진정해요 난 미래에서 왔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알고보니 진짜 미래에서 온 캣스퍼 땡전 한 푼 없는 그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 하지만 문제는 게임 방법을 전혀 모른다는 거였죠 우리가 조선시대로 간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그렇게 헤매던 와중 아니 이건 미래의 개그인가? 진상 취급까지 당하며 최대의 난관에 붕착하는데 바로 그때 그를 거지로 착각한 홀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특이한 복장에 관심을 보이고 캐스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요 결국 함께 공연을 보러 가는 그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혼신을 다해 흔들고 홀리는 이런 그가 마음에 드는 듯 보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데 하지만 내가 누구야? 계룡산 도사보다도 용한 미래를 아는 자라고 일단 우쭈쭈해주며 용기 만땅 채워주고 곧이어 그녀를 데리고 시내의 한 식당에 들어갑니다 식당 알바생 퍼시가 그를 맞이하는데 초면치고는 너무나 친근한 태도에 이상해진 분위기 사실 미래의 퍼시는 유명한 작가가 되지만 문제는 죽은 후라는 것 에휴 죽어라 운도 없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홀리는 미심쩍어하고 이에 캐스퍼는 확실한 한 방을 날리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색색의 공들이 떨어지고 놀란 그녀는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날 밤 우리가 알던 상식을 모두 깨버리는 캐스퍼 뭐요? 인터스텔라요? 홀리는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1억 하실 때가 아니지 캐스퍼는 풍족한 미래를 약속하는 대신 역사를 바꿀 만한 행위는 모두 금지하는데요 석 달 뒤 그 덕에 올리는 부유한 삶을 살게 되고 캐스퍼 역시 현지에 적응해 살아가는데 하지만 혹여라도 미래가 바뀔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그는 홀리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난 퍼시 오랜 무명생활에 그는 지쳐가는데 불행히도 오늘 세상 하직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캐스퍼 역시 비장한 각오로 일어나고 늦게까지 놀다 잠든 홀리는 부탁을 깜빡하게 되는데요 죽기 전 마지막 영상을 제작하는 퍼시 30년대의 거액에 팔릴 자신의 작품들을 소개하는데요 한편 홀리는 뒤늦게 양로원으로 찾아가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폴리의 작은 실수 하나에 미래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 시각 목숨을 끊으려는 퍼시 하지만 캐스퍼가 그를 거칠게 제지하고 아주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지는데요 그는 역사가 바뀌는 걸 막아야 하는 듯 보입니다 퍼시에게 사망 이후의 청사진을 알려주고 그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길 원하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그는 마음을 바꿔 버리죠 그리고 홀리에게서 온 문자 한 통 갈수록 꼬여가는 그의 플랜 자꾸 이러면 미래가 바뀐다고 과연 캐스퍼는 난관을 극복하고 원치 않는 미래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유쾌한 시간 여행자가 벌이는 대원돈의 멀티버스 인터스텔라와 마블의 세계관까지 세트로 감상하실 수 있는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BTV 빨간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무비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비톡이었습니다